김자 코지코너 치즈 스프레이예요 그렇다면 다시마 치즈 스프레이예요 네이버 치즈 스프레이예요 양파를 part는 데스팸脚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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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부락 이거는 자연 해동도 가능한 도시락 전용 냉동 반찬이에요 이건 돈가스, 상도받은 닭꼬치, 가라하게 치킨 우코가 아침밥으로 매일 먹는 냉동 시금치예요 또 6개, 가라하게 수량 한정으로 1개 더 많이 들어있다고 쓰여져 있어요 저는 연어에요 된장 올리브오일 전자레인지 오븐이나 그냥 그릴에 구워줘도 괜찮아요 전자레인지 오븐이나 그릴에 구워줘도 괜찮아요 빨리 눌러야겠다 안간거 같은데 간장이랑 가츠오부시만 넣어주면 돼요 조금 가츠오부시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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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다이소에서 사온 고추장 이건 김자반이에요 수니코 그라시 카마볶이에요 귀여워 이거 새로운거다 완성 이곳은 또 남편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곳이 있어요 왔다 왔다 이리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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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구꺼, 제꺼 아, I don't know if it's the same one or not, but... Let's get it! 아니야, 돌체 고스터도 안 되겠다 후실라도 가격이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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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흰색 488 지금 넣은 게 45 45 45? 아, 수박 맛이다 가격은 모르겠지만 일단 사보자 그냥... 그래? 야 탁구 근데 진짜 넣은 게 좋다 스크린 텐트 음, I like this one 사고 싶다 음... Do you think you can make it? 아니, 음... 오, 오, 오케이 오, 이거 세일이다 네 음,νη그 제가 이걸 저장할 거에요 네 오케이 네 오, Let's check 시은이 이리 네 Very cheap, 네? 더 확인해 볼게요 하핳 허비 르무니 트레인잇 무겁는데? 도라야키 마시나보다 마차 카스테라 링크 케이크 오토밤 한개 사야겠다 르무어야 아이고 마차 아이고 이제 하나 아이고 듬뿍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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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사야 되는 거다 양파 찅불인 여기있다 emprego발 음 치즈김치잔 떡볶이 알드가 큰 것밖에 없어요 한 두 개 집어넣어야지 오케이 응 쌈장 상태가 괜찮나? 거기는 똑같은데 이게 다 많이 들어있어요 쌈팔 쌈팔 세베지말 우리 여기 콜리드팔 수박 1,998 자체 냉면 시장은 주세요 뒤에 있는 걸로 빼야지 여기가 띄이 컷클랜드 거 이거 사보자 고구마 케잌 고구마 케잌 고구마 케잌 조기나 들어가있다 네아가리스 다네 가격 올랐다 백엔이 가격 올랐다 백엔이 이사오류 황트브레드 크레이저 크레이저 네아가리 고구마 케잌 고구마 케잌 오우 고구마 케잌 오모이되셔 오우 고구마 케잌 고구마 케잌 고구마 케잌 천천히 고구마 케잌 고구마 케잌 음~~ 거기 있구나? 핸드타월 예쁘다 제국구 응 계산하러 가자 이것도 이럴까? 이우치도 까 하이, 아, 진짜? 응 아, 진짜? 아이콘은? 슈프 슈프도 안 먹고 어서 있네 해비카 2개랑 하이스라테 푸드코트는 3,200엔 식품은 88,000엔이 나왔는데 포인트를 써서 72,000엔 정도 나왔어요 해비카 2개랑 하이스라테 푸드코트는 3,200엔 식품은 88,000엔이 나왔는데 포인트를 써서 72,000엔 정도 나왔어요 해비카츠 크기가 진짜 커요 진짜 새우가 들어가 있어요 하이 정리를 해야 돼요 하이 이거는 잘려져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유통기간이 9월이나 되요 궁금하다 건강한 맛이에요 치즈타르트 다 풀어졌어 망고먹을래 라이치 먹을래 엄마 이따 코코넛 사러 가자 코스코에 없더라고 없었다고 그래서 목을 아키라멜고 많이 살거야 많이 살거야? 리코가 초록색 채소에 홀릭됐어요 거의 다 해간가? 핫모양 채금치즈 간장이랑 갓추어부시 왜 그렇게 먹고 싶었어? 다 먹어? 꼭꼭 씹어서 이거 오야트잖아 간식이잖아 채소 많이 먹어서 따로 영양제는 안 먹어도 되겠다 그치? 엄마 이거 가지고 있을래 지갑에 넣어야지 흥얼흥얼 노래 부르면서 잘 닦네 흥얼흥얼 노래 부르면서 잘 닦네 흥얼흥얼 노래 부르면서 잘 닦네 이것도 닦아줄게요 닦아줄게요 네 Kommunen 뼈 Standing 아따뚜이는 원래 토마토 소스를 해. 오늘은 아침 안 해? 응. 그것도 익히는 거? 응. 했어. 했어? 고마워. 이제 라따뚜이 만들 준비가 거의 다 됐네? 응. 스키니. 호박. 여기 있는 거 뜯어주세요. 이거? 그치 그치 고마워. 냄새가 너무 좋다. 이렇게 주게. 이거? 응. 맞아, 맞아, 해줘 봐. 이거 뭐 소스? 응. 갖고 와. 이거 사자. 이렇게. 이렇게. 버터. 이렇게. 이게 한국어? 이거 잘 오는데? 응 맛있게 잘한다 진짜 잘 어울린다고? 이게 잘 안되니까 맛있는데 뜨거워 뜨거워 벌개숨 아 뜨거워 먹어도 되는거야? 루키 얘가 밑에 갔지 콧나리가 막 절로 나와? 우유라 우유라 다가쎄다 고마고마가 뚜껑 고춧가루 뜨거워 되게 뜨거워 뜨거우니까 팝팝한테 해달라고 하자 응 닦았어 로즈마리 올렸어 뜨거 뜨거 되어있어 우와 로즈마리 올리고 싶었어 감사합니다 눈이 갑자기 커졌어 맛있어 그래 고맙습니다 로즈마리 꼭 해보고 싶었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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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마리가 귀여워 잘 먹네 땡스 음 쉬울빵 맛있지 응 많이 먹어 막 서서 먹어 아따아따아따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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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건강 라타투유 응 라타투유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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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사람 응 건강지는 맛이다 파이팅 헬스 헬스 엠스 2시간 당에서 밥 먹는 거는 응 비성의 원어로 맛 맛이 없었어? 오.. 배고파서.. 되게 맛있겠다. 카운터로 할 것 중에는 나는 히레카츠로 하고 언니는 그런 모리아와세로 하면 되겠다. 그치? 투게모노도 괜찮아? 그니까 너무 좋다, 투게모노. 이거 빛의 속도로 다 먹었어. 오가월이 해야지. 예쁘게 나왔다. 그니까. 너무 잘 나온다. 난 돈지르르 했어. 그니까. 잘 먹겠습니다. 조금 들어가있다. 언니는 어떻게 보내는데? 다이콩으로실? 간장 뿌리면 더 맛있겠다. 진짜 콤보가 제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거 제일 맛있다. 잘 부르다. 타베트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맛있게 잘 먹었다. 그니까 그니까 잘 먹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격리 됐어요. 쓰레기통. 너무 잘 먹었다. 허팝과 지금. 허팝과서가 만들어줬어요. 잘 것 같다. 허팝과서가 만들어준 밥. 스테이크. 그리고 샐러드. 양배추. 레터스 너무 귀엽다. 38점. 그리고 샐러드. 이건 제가. 이번에 먹을 약들이에요. 약들. 샐러드. 샐러드. 다 들었어?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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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어때? 맛있어? 다행이다